푸른 가슴 속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에 흔적이 있다면 주위에 의자 일어나 너의 믿음 쉽게 보이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물 타고 있다면 피난한 그 영광위에 너의 삶을 쉽게 들려라 오랫동안 흥겨왔던 이 나라 이제 모두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의 생명 이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이로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옥 드림을 따르며 온 세상 주의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소녀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올해 왕쾌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영계 가득하겠네 올해 왕쾌한 이 땅 꽃을 피워라 내 예가 이 땅이 없으며 이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이로 나 주의 영광 나타나 주의 영광 보겠네 너의 십자가 지옥 드림을 받으며 너의 십자가 지옥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의 영광 보겠네 오랫동안 근거하네 내 눈만을 가진다 이러라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저 영광 보겠네 오랫동안 근거하네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이 휩쓰며 늘어놓은 하나님의 눈물은 가진다 이러라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저 영광 보겠네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저 영광 보겠네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저 영광 보겠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따르며 날 사랑하시는 날 주님께 비바람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 헤쳐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땅끝에서 주님을 얻으니 죽게 되는 나이라고 땅끝에서 주님을 얻으니 죽게 되는 아름답고 땅끝에 모든 땅끝에서 땅끝에 모든 땅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 오시니 주께서 주신 땅끝에 나를 사랑하신 실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기 날 사랑하시는 하주님께 이 바람 앞을 버리고 내 육체는 죄장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기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난 끝에서 주님을 얻으니 죽게 흘린 날 아름답고 난 끝에서 주님을 해보리 죽게 흘린 날 아름답고 내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죽게 흘린 날 아름답고 다 일어나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의의 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사랑하는 걸 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합니다 천천히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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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나를 높이긴 하이 같은 흘이 민혐하고 약한 날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흘이 걸어가네 꽃이 피는 늘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받은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흘이 걸어가네 흘이 걸어가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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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이 걸어가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흘이 걸어가네 흘이 걸어가네 흘이 걸어가네 흘이 걸어가네 흘이 걸어가네 흘이 걸어가네 내가 영약할수록 흘이 걸어가네 흘이 걸어가네 흘이 걸어가네 날마다 흘이 걸어가네 험이ã 흘이 길어버려 날 사랑하신 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원 원세만 떠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님 주님을 위한 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님을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귀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즐게 예배하네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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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besond wine 난 필요없네 주님을 경매해 제대로 이곳에 서있네 주인죄해 엎드려 저 안에 끊어들었고 난 필요없네 주님을 경매해 제대로 이곳에 서있네 주인죄해 엎드려 저 안에 끊어들었고 난 필요없네 주님을 경매해 육상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히 해주세요